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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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수기 끊어수기다 인마 이게 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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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엘자베스 쇼아 쇼아 아!이런! 이 녀석! 안돼 위험해 이 녀석 이 녀석 아 요가파이어! 아 아 아 쇼아 뛰어 뛰어 자 염분 염분 염분이 부족해요 자 염분 염분 자 이거 쇼아 쇼아 염분 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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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준비하시고 모아서 아이씨 모아서 자 이씨 어 리더를 제발 조금만 버텨 할 수 있어 진짜 자 제발 조금만 자 리더도 하고 나와 이 새끼야 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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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그렇지 자 일단 탄이 좀 부족하니까 연분이 부족해 일단 적들의 시체를 좀 뒤져봐야겠어 회복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 연분 연분 제발 처음 오심들어 하단에 추천과 즐겨 질질질질질질질 질질질질질 자 일단 여기도 염분이 있네요 자 도움이 될 만한 건 다 가져가도록 해요 자 기관총으로 바꾸자 아예 비슷하냐 왜 여기서 다 죽어있지 이 녀석들 저 목소폰 자 일단 이런 사소한 건 하나가 게임 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난 하나가 경기를 왜 사용해 왜 사용해 점심을 잘못 먹었나 주인공 얼굴이요 주인공 얼굴은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마 그냥 잘 당하게 생겼어 저 가자 이번 작품 배경은 하늘이죠 네 하늘이에요 싸움 잘할 것 같은 하늘이 잠깐 이쪽으로도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도 한번 조사해보자 이게 숨겨진 아이템이나 이런게 좀 있어가지고 잠깐 웬 영상이 자 선지사님의 말씀 복스포플리 녀석들은 누구인가 시장경제에 혐오하는 불평문자들이다 빈민층 아니야 또한 네 재산을 탐하고 노동의 의무와 혈통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기동수단에게 지원하라 콜럼비아를 수호하라 엔드 여전히 그냥 정신같아 자동판매기 이것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건데 카빈 데미지 증가하는거랑 RPG 저격충 아직 얻지도 못하는 무기가 나오네 일단 카빈도 한번 네 잠깐만 장탄수 기관총 없나 좋아 가 아니라 돈 일단 그 능력부터 올리게 돈을 좀 모으자 그게 낫겠다 봉봉스 오케이 1200 자 여기 따봐 오케이 기다려봐 그렇게 중요한건 없네 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도 쓸만한게 있어야 될텐데 오케이 돈 자 신규 셔츠 채용자 비틀거리는 적을 근적봉경시 심약타 확률이 60% 증가합니다 또한 그 공격받는 대상은 피해를 20% 더 입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마이크 소리를 올리면 되지 그리고 님의 전체 볼륨을 내리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크다 그러면 좋아요 가보자 자 스카이란을 정리해보죠 제 쪽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진행을 합시다 자 자 이쪽인데 자 제가 한번 이 스카이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생존점가니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끝 좋아 이제 라인이 뚫렸어요 자 계속해서 영웅의 전당으로 향해서 쇼크자키를 찾아보죠 자 준비하시고 아예 준비하시고 출발 자 이쪽으로 아아아 아 니가 잘못 잘못했어요 이리오세요 왜 어쩌라는거야 이쪽으로 가자 이리오차 오케이 자 스페이스 됐어 제 쪽으로 내려가면 되겠어요 쇼크자키가 약간 무스급 크리처일거 같은데 자 한번 잘 이길 수 있을지 어 RPG 운더 댄스 플로우 자 이제 이 RPG는 제껍니다 마음대로 사고빨 수 있습니다 좋아요 과연 내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엘지압에서도 똑같이 타고 왔어요 자 이쪽으로 갑시다 하늘 대신 전부 미 Utah 대신 미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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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가? 그렇지 오케이 어딨어 아 이런 아 이런 자 헤드샷 아 이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임마 어우 깜짝이야 핏도 없는데 핏똥 산다 헤드샷 그래 타냐 땡스 땡스 땡큐 땡큐 엔드유 아임파이 자 다음 다음 녀석 그렇지 자 다음 이러네 자 어떻게 하냐 어디로 오냐 야 야 그렇지 에드샷 또 아직 남아있을텐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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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러네 자 다 죽여야 돼 아 이런 쐈잖아 오케이 하 끝났어 자 이것도 뭐 여태 FPS가 똑같이 그렇듯이 좋아 전투가 끝나면 사운드가 끝나죠 당연하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거야 아 이 RPG를 데리고 가야 계속 갖고 가야 될까 아니면 이걸 닦아야되나 자 일단 기관촌을 줍도록 해요 자 게임소리 조금 줄였는데 괜찮아? 반동이 좀 심하네요 야 쉬워 그거 그냥 대충 눈 딱 깎고 딱 보면 되는거야 어? 망하면은 홍철이가 알려준거 있잖아 그거 하면 돼 난 망했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아니야 우리 아들은 잘 될거야 이러면서 잘 토닥토닥 거려줄거에요 용실자님 배협성 5개 고마워요 몰라 비관적으로 생각해 홍철이의 말이 진리야 절대 안온다 아 혼날수도 있어 자 선지자님의 말씀 전기를 필요하느니 삶의 짜리담이 필요한가 핑크 제조사의 쇼크자키를 찾아보라 쇼크자키 자 전기를 일으키는 녀석 같은데 자 고마워요 핑크씨 이게 캐릭터인가 아니면 적인가 아니면 그냥 아이템인가 끝 뭐야 정말 쓸 짤데기 없어 볼 때마다 하지만 도전 과제니까 안 볼 수는 없죠 자 영웅의 전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쇼크자키와 한번 싸워야 될 것 같아 슬레이트 항상 반은 멍충이고 반은 영웅인 사람이었다 둘 다 위험하긴 마찬가지지만 근데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야지 내일건 접고 다음부터 잘한다고 해서 잘 보내면 못봤어 자 처음부터 잘하는 애들은 잘해 그래야지 자 영웅들을 모아놓은 성지라는데 무슨 소리야 다 망해가는 도시 자 이 영웅의 전당에서 계속해서 쇼크자키라는 녀석을 찾아보죠 아이템인지 적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엔 적인줄 알았는데 말하는거 보면 적은 아닌거 같고 아이템일수도 있어 자 여기다 자 이건 업그레이드 좋아요 1500원이 있는데 일단은 좀 이따가 자 목소폰이 또 있네요 자 처음 오신분들은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한 몸 위에 데미지를 주는 작은 수류탄을 추가합니다 아니면 까마귀의 죽은 적에게 자동으로 함정이 설치됩니다 둘 다 괜찮은거 같은데 일단 난 악마의 키스를 쓰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이것은 바로 후키스니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죠 조 넓은 범위에 데미지를 주는 작은 수류탄을 추가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보죠 저희쪽이에요 저희쪽으로 가야되는데 다른쪽으로 가면 아예 못하는거죠 아예 못하는거죠 어? 7기명대 지휘관? 뭐지? 어? 주인공은 말하는거야? 뭐지 이건? 전혀 연관이 없는다고 생각했는데 연관이 있었나 이 도치와? 주인공이? 그 고등학자의 고등학자의 고등학자 저 형들은 죽을 수 있어 우리 고등학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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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학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거 같애 이 슬레이트란 사람이 주인공하고 옛 친구? 전후? 이정도인거 같은데 아이씨 키들아 그럴줄 알았어 자 꺼져 잡는다 또 헥 겨우 이정도 가지고 그래 이승기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도치지 그 고등학자의 고등학자의 고등학자 시절로 그 고등학자의 고등학자의 고등학자